호박을 요리할 때 호박씨를 버리는 쪽이었다면 이제부터 제거해보자. 독특한 맛이 나는 호박씨에는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제부터 호박씨를 섭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함께 알아보자 1. 관절념 치료 훌륭한 호박씨는 관절념으로 인한 염증을 감소하고 뼈를 보호한다. 약물 치료와는 다르게 호박씨에는 어떠한 부작용도 없다. 호박씨는 오래될수록 건강에 더 유익하다. 2. 전립선 보호 호박씨는 중요한 전립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호박씨 기름은 전립선의 염증, 전립선 비대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박씨 기름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높은 아연 함량 수치가 호박씨 기름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 3. 숙면 보조 호박씨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훌륭한 보고다. 자기 전, 소량의 과일 같은 탄수화물 음식과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오메가3 지방산 의원천 호박씨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오메가3가 함유된 가장 좋은 채소다. 그러나 오메가3 지방산을 더 섭취하려고 호박씨를 많이 먹어져는 안 된다. 하루에 2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5. 면역체계 계산 호박씨는 아연 함량이 높아서 몸에 유익한 씨앗이다. 다작하는 농지에서는 아연을 얻을 수 없으므로 전 세계인 대부분이 아연 결핍에 시달린다. 아연 결핍은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들며 성장의 지연 및 탤모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호박씨를 종종 섭취하자. 6. 폐경기 여성을 위한 호박씨 기름 호박씨 기름은 폐경 후 다음 같은 증상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식물성 에스티로겐이다. 저혈압 열감 두통 관절통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호박씨는 훌륭한 영양제가 될 수 있다. 7. 당뇨병 조절 호두 같은 견과류나 씨앗류처럼 호박씨의 탄수화물은 복합적이다. 즉 호박씨를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포만감과 만족스러운 느낌을 준다. 호박씨는 현대적이고 바쁜 삶의 괴로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여유롭게 호박씨와 아, 몬드를 즐길 것을 추천한다. 8. 심혈관계 자극제 호박씨의 독특한 유기 화합물 중 하나는 피토스테롤이다. 피토스테롤은 혈액 근고를 방지하여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준다. 또한 호박씨의 높은 구리 함유량은 적혈구 수치를 증가하며 혈관의 산소 전달을 개선한다. 호박씨를 섭취하는 법 호박씨는 조리 중 일부 영양소가 살아지기 때문에 생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븐에 구워서 바삭하게 즐길 수도 있지만 취향에 따라 소스를 겨드려 먹을 수도 있다. 새롭고 맛있는 호박씨 레시피를 찾고 있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자 호박씨의 적당량을 준비한다. 되도록 깨끗하고 흰 호박씨앗을 골라서 씻는다. 센 불로 2분간 끓인다. 스위트 앤 사워 소스나 데리야키 소스를 뿌려 오븐에서 굽는다. 이렇게 구운 호박씨는 소스를 흡수해서 맛이 좋다. 호박씨는 빨갛거나 검게 변해서 햄, 멜론, 올리브와 같은 음식에 곁들이면 좋다. 호박씨 간식은 위장에 부담이 없고 소화에 도움을 주며 쉽게 만들 수 있다. 호박씨는 여러가지 장점이 많지만 고지방식품이란 단점이 있다. 섭취량에 주의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독성이 높을 정도로 맛있는 호박씨이지만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지방식품이란 단점이 더ss 감사합니다.